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신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24-7-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-7-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ck 24-7-Chilling. 녹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오지맙과 갱베이가 협업한 360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았어요. 976비츠가 비트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고 가사 내용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. First time listening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. 오지맙과 갱베이의 협업이라. 이야, 이 조합은 또 무슨 조합일까요? 이제 제가 줄곧 최근에 본 비디오들은 오지맙과 밴디보가 많았죠. 어, 근데 갱베이라. 제가 아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느끼는 오지맙과 갱베이라는 두 팀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. 오지맙은 진짜 코어한 음악을 하는 팀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들. 굉장히 하드하고 코어하고 매니악하죠. 갱베이 같은 듀오는 좀 그래도 좀 대중적인 팝적인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만드는 뭐 최근의 음악들은 좀 그래도 좀 오리지널러티 있고 약간 진정, 조금 진지한 음악들도 좀 있긴 한데 이야, 이 두 팀이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협업했다라는 거는 뭔가 매력적인 트랙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라서 너무 궁금해. 뭐 가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도 없지만 진짜 순수하게 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지맙과 갱베이의 360입니다. 요 켈레스 게렌툴 뭐지 이거? 어? 드릴인가? 드릴인가? 야, 팝스모크 바이브가 나오네. 이 두 팀이 하드한 음악을 만들었네 원래 오지맙은 제가 진짜 하드한 음악 만드는 거를 알고 있지만 갱베이가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목소리가 무기다 CCTV 장면이죠 싸우는 건가 지금? 오지맙이나 갱베이 멤버들 다 목소리가 진짜 다 돕하니까 와 끝장난다 진짜 오지맙이나 갱베이 멤버들 다 목소리가 진짜 다 돕하니까 오지맙이나 갱베이 멤버들 다 목소리가 진짜 다 돼 오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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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진짜 다들 벌스가 스킬 플레이 질려고 무던히 노력한 것 같아 뭔가 가사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회 비판?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비디오를 보면 나 진짜 이렇게 좀 파괴력 있는 음악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 즐기는데요 오지맙들의 음악은 제가 운동할 때? 짐에서 운동할 때 들어요 왜냐하면 좀 그런 하드한 트랙들이 굉장히 운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와 근데 저는 오지맙은 원래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아는데 아는데 갱베이가 이렇게 시리어스하고 하드한 걸 가지고 오니까 진짜 놀랍네요 와 벌스원부터 막 팝스모크같이 왜 다 그 싸늘하게 깔리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안개처럼 그게 들어가니까 와 이건 벌스원부터 끝났어 이렇게 래퍼들의 벌스를 면밀하게 들어보면 랩 스킬들이 다들 무슨 최고를 가리는 듯한 뭐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들 라이밍이나 플로우가 굉장히 스킬풀해졌어 굉장히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벌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어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아 저는 이 영상 보고 놀라운 점은 갱베이에게는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있다 합적인 바이브의 갱베이가 있고 진짜 이렇게 시리어스한 느낌의 갱베이가 있다는 게 좀 재밌다 라는 거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